ㄷㄷㄷㄷ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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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펜스 해줘야되 이제 들어와 디펜스 해줘야되 디펜스 해줘야되 빠지면서 빠지면서 사우스 이스토로 빠지면서 SE로 빠지면서 SE로 빠지면서 SE 빠지면서 우리 위에 너무 많아요 위에 위로 빠진 사람들 거기 길었는데 거기로 빠지면 죽겠다는 소리잖아 다시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NW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앞에 살려줘야되 앞에 제발 제발 앞에 앞에 제발좀 나이스 나이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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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토로 뒤에좀 봐줘야되요 이거 칸남 조심 사우스 이스토로 카이팅해 우리 조금만 버티면 돼 힐해주면서 카이팅해 사우스 이스토로 사우스 이스토로 다시 힐업 힐업 우리 힐업 너무한데 1업부터 해봐 1업부터 해봐 지금 턴 보세요 턴 지금 5 4 3 2 1 앞에 박아야되 어쩔수없어 지금 해야되 앞에 제발 한번만 해줘 한번만 앞에다가 안되겠다 빠질게요 그냥 안되 안되 혹시 이게 봐봐 이거 뒤에서 계속 짤리거든요 온디들이랑 처음에 이게 몽실레인 몽실레인 맨날 너무 지비진이 한번 웨스트를 먼저 우리가 잉게이지를 하고 상대방이 카운터가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뒷라인 상태를 보고 깊게 갈 수 있을지 안갈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 그냥 아까같은 경우는 깊게 안가고 깊게 가서 물론 많이 죽이